네 오늘 준비한 시크릿 공략주 바로 우리 기술 투자입니다. 우리 기술 투자 제가 이런 대본 작성하고 종목을 준비하는 건 어제까지 준비하고 이렇게 좀 대본을 제출하는데요. 아무래도 오늘 오자마자 정말 20% 넘게 아침부터 급등세를 보여왔습니다. 제가 어제 준비할 때만 해도 시간에 거래까지 확인을 하면서 강한 상승세를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만간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오겠다 생각을 해서 시크릿 공략주 준비했는데 바로 오늘 아침부터 이렇게 좀 급등이 나와서 이렇게 진입 라인을 다시금 조정을 해서 잡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래도 우리 기술 투자 같은 경우에는 국내 벤처 산업 전반적으로 꾸준한 투자 활동을 보인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중소 벤처 투자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1998년부터 2007년까지 평균 납입 자본률에 대한 수익률이 무려 25% 매년 이렇게 좀 가파르게 증가하고 성장을 해온 회사다. 그만큼 투자 성과도 좋고요. 굉장히 좀 우량한 회사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국내 가상화폐 최대의 거래소인 어피트 있죠. 이 어피트의 거래대금 말이죠. 우리나라 시장 점유율을 봤을 때는 무려 70% 이상 점유하고 있다. 그 정도로 압도적으로 지금 시장을 점유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 국내 가상화폐 전체 하루 거래 금액이 16조 7천억이라고 합니다. 코스피가 하루 평균 거래 금액이 16조 원이거든요. 그래서 코스피의 거래 금액을 넘어섰다. 이렇게 지금 그 정도로 굉장히 활발하게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동사도 크게 어피트도 크게 수익을 보고 있다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어피트를 운영하고 있는 두나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두나무에 2015년부터 우리 기술 투자가 56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56억 원을 투자했는데 현재까지 56억 원 투자하면서 8%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거의 뭐 3대 주주 가까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3년 전부터 비트코인 가격이 급증을 하면서 동사도 비트코인 관련적으로 좀 분류가 돼서 굉장히 가파른 변동성 있는 큰 움직임을 보여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쿠팡이 아무래도 지난주에 미국 증시 상장에 굉장히 성공적으로 흥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내 유망한 유니콘 기업들, 기업 가치가 1조 이상으로 판단되는 기업들이 미국 증시의 상장의 가능성을 점점점 제기가 되면서 그와 된 관련주들 굉장히 큰 상승세를 보여왔고 이러한 기업들 역시 마찬가지로 IPO를 지금 빠르게 지금 오히려 지금 굉장히 시장이 좋을 때 빠르게 지금 추진 중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미리 4, 5년 전 초기 투자한 벤처 투자 회사들, 창업 투자 회사들 제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좋다 바라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강한 상승세 지금 동반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최대 코인, 그러니까 코인 거래소인 코인베이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코인베이스가 지금 현재 미국 증시의 IPO, 즉 상장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데요. 무려 100조 원의 기업 가치를 지금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실질적으로 100조 원의 가치가 인정되고 상장이 되면 그게 증명이 되는 꼴인데 그렇게 만약에 증명이 된다고 하면 코인베이스의 거래 금액보다 어필트가 더 높아요. 더 많아요. 그 얘기는 아무래도 국내 시장이다 보니까 투자자의 관점에서는 크게 기초가 주목되지 않고 있지만 어쨌든 거래 대금만 보더라도 미국의 최대 거래소 코인베이스보다 어필트가 더 많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코인베이스가 100조 원의 가치를 평가받는다? 그러면 어필트도 충분히 10분의 1만 평가를 받아도 10조 원의 가치를 평가받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코인베이스가 성공적으로 상장해서 100조 원을 인정받는다? 두나부 역시 마찬가지로 10조 원의 기업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8%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 기술 투자 56억 투자했다고 그랬죠? 무려 그 56억 투자한 게 무려 8천억이 됩니다. 이 정도로 엄청나게 막대한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래서 기대가 된다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아무래도 여기에 신규 상장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면서 이러한 우리 기술 투자의 이 종목도 지금 강한 상승세 보여지고 있고 단기적으로 이 상승세가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입 라인 제가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솔직히 20% 급등해서 다소 부담스러운 구간이긴 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지금 단기적으로 좀 짧게 진입을 하시더라도 단기적으로 짧게 좀 손주가를 설정하신다면 리스크도 관리하실 수 있고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분도 얻으실 수가 있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제가 봤을 땐 6,750원이 지금 현재 주가 흐름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6,760원 현재 가격으로 만약에 진입을 하신다 하시면 6,600원까지 충분히 매수하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추가적으로 리스크 관리 단기적으로 손절도 급등한 만큼 또 급락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하고 싶다 하시면 6,350원 이 부근에서 좀 설정을 하시고 대응을 하셔도 충분히 리스크도 하락했을 때 급락했을 때 관리할 수 있고요. 반대로 추가적으로 상승세가 이어갔을 때 추가 급등도 누릴 수가 있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목표가 설정은 아무래도 7,400원, 300원, 400원 이 사이로 설정을 하시고 단기 전략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크릿 공략주, 이번 주 시크릿 공략주 준비해 갖고 왔습니다. 시크릿 liquid, 시크릿 공략주,